아니 선물 준다고 홈쇼핑 가입하신다고요? 홈쇼핑 보험에 엄청난 소문 함정이 있으니까 절대로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친인척이나 지인, 설계사한테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 보고 블로그나 카페, 어떠한 SNS를 통해서 가입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홈쇼핑에서 나오는 보험사를 대리해서 광고하고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홈쇼핑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떠한 자극적인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물을 통해서 상담이나 단순하게 상담을 받고자 했는데 선물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왕이 홈쇼핑 가입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홈쇼핑의 숨은 함정, 치명적인 4가지 함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홈쇼핑 보험 절대 가입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쇼핑 보험이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절대 저렴하지가 않아요 저 보험왕을 통해서 가입을 하든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든 보험료는 홈쇼핑에서 나온 상품과 보험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저렴해 보이는데 하지만 우류나 물건처럼 그게 저렴하지 않고요 보험은 홈쇼핑으로 가입을 하든 일반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든 저 보험왕한테 가입을 하든 보험료는 동일하다 그래서 절대 저렴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후 보상관리가 안 돼요 홈쇼핑에서 파는 판매 보험은요 일단은 물건처럼 가입하고 치고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병원을 가든가 사후 보상관리 어떤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는지 일단 홈쇼핑 측에 전화하면 거의 웬만한 설계사분들이 이직을 하든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콜센터나 주변에 지인 설계사한테 아니면 본인이 계약자가 알아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되고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 본인이 다 공부하고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쇼핑으로 사후 보상관리 받기는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홈쇼핑으로 통해서 가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은품이에요 자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상담만 받아도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정말 비싼 물건을 상담만 통해도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홈쇼핑은 대량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가가 만원 2만원 3만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홈쇼핑을 통해서 상담만 받아도 그 물건을 준다 물론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입을 하면 그 물건 이상 본전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상담만 받아도 물건을 주긴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죠 그 고객의 성향 아니면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연락처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 또 돈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내가 개인 정보를 웬만에 철저히 지키는데 홈쇼핑에 상담만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아이러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홈쇼핑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유축이 되는 거고 그 홈쇼핑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고객 정보를 돈 받고 판매하거나 제휴된 업체를 통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유축이 돼서 많은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 사은품 때문에 상담만 받아서 일단 사은품 받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 정보를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 엄청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은품에 현혹돼서 보험 가입이나 상담 이런 부분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세 번째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사은품 원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되게 비싸게 보이지만 원가 자체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돈 주고 사지 그것 때문에 고객 정보를 유출돼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쨌든 간에 고객 정보나 아니면 사은품 자체가 질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TV로서 보여지는 그 경품의 질 사은품의 질이 매우 현저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은품 때문에 본인의 고객 정보를 팔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보호망이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하면 안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결코 저렴하지가 않다 두 번째는 사후 보상관리가 전혀 안 된다 세 번째는 고객 정보가 암암리에 뒷거래로 내 정보가 팔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사은품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사은품 자체가 질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단 몇 번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호망이나 차라리 주변에 서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에 이렇게 홈쇼핑을 절대 무조건 가입하지 말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저 보호망 월와 수목 금금금 부처주야 24시간 언제든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입뿐만 아니고 사후 보상관리 모두 다 책임지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절대로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홈쇼핑을 준수하였으며